지금 자가 면역 질환 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부전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거든요 그 리마티스 쇼그렌 적은 루프스 사고체 신념 IJ 신증 뭐 많이들 제가 그동안 본 그 자가 면역 환자는 만 50종류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이 자가 면역 환자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보면 대부분 서너 가지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전신형도 뭐 당연히 있구요 그게 루프스 죠 그래서 이분도 뭐 시 뭐 12년제 루프스 앓고 있고 계속 부정 통증 뭐 계속 약을 여러가지 스테로이드 이제 뭐 계속 먹고 있고 이게 부정 약도 먹고 있고 이게 저요 작년 7월 달에 다녀 가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 crp 가 2.17 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고 뭐 이렇게 온 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한 볼 때는 감초 주사를 줍니다 이게 식물성 스테로이드죠 이제 많이는 쓰진 않고 딱 4번만 씁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저희가 치료하는 개념은 뭐 이렇게 면역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게 억제하는 세포보다 항진된 세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서 염증이 생기는데 한마디로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것도 한 상성이 깨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이 정상이다 이 꼴을 면역 균형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자가 면역 환자 알러지 환자들은 이 th2 면역 반응 쪽으로 잘 갑니다 이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면역인데 염증증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교감 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항원 물질들이 많죠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는가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밀가루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자가 면역 환자들 공동성이 밀가루 음식 떡 아니 빵이란 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이 주된 주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밀가루 음식 못 먹게 하고 대부분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원인 치료가 되어야 이쪽 반응으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th1으로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가야 이제 면역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는 면역 균형을 만든다는 거죠 좋은 면역을 높이고 안 좋은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게 현대의 치료는 다 뭐 그냥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제 이걸로 하니까 이게 균형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식이요법 협력 제시,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이 네 가지가 정상적인 면역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생활법 그 다음에 이제 CNR입니다 이 CNR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증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 CRP를 보름 만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정상화되면 면역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수치가 올라갑니다 앞에 람에서 제가 이제 면역 수치라는 거는 그 NK세포의 화성도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면역 조절 요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똑같이 이게 이제 점수를 매겨서 뭐가 문제인지 꼭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 더 챙겨서 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나요 물어보고 그런 데 대한 상담도 좀 해 주시면서 저희가 배운 이제 이 사람에 맞는 명상법 뭐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챙겨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 수치가 이게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면역 억제제는 두 달대로 중단시키고 스테로이드는 테이플링 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단을 보통 한 두 달 내에 시키는데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억제되다가 이렇게 다시 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 다시 짚어주고 CNR 그 다음에 좀 더 항염 작용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처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자가 면역 환자들은 이게 승패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반은 튀거든요 그러면 또 불이 붙어요 염증이 또 막 생겨 가지고 불이 붙는데 그 원인을 잘 잡아 줘야 되고 그때 급한 불을 살짝 끄면서 스테로이드도 이제 저는 한 포럼 한 달 정도 더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안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홉 달 뒤에 스테로이드를 이분은 자기가 이제 스테로이드 한 달 정도 더 먹으면서 하자 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나는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겪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해서 0.89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죠 뭐 이 사람은 이제 감초조사 4번 맞고 급함을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게 관건인 거죠 네 되돌려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 오늘 제 발전은 이상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